장티푸스의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 장티푸스 예방 공기의 자정작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기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정작용에는 산소 및 오존 및 과산화수소에 의한 산화작용 공기 자체의 희석, 세정작용은 속하지만 스스로 여과될 수는 없어요 공기의 자정작용에 여과작용은 없다 여과작용은 물의 자정작용에 나오는 거죠 물은 침전, 여과,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깨끗해지지만 공기의 자정작용에 여과속하지 않는다 산화작용, 희석작용, 세정작용이 공기의 자정작용입니다 산업재의 지표와 관련이 적은 것은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은 모두 산업재의 지표지만 이 환율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 집단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기 때문에 산업재의 지표와는 관련이 적어요 건수율은 건수율 그러니까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 건수를 말하고 도수율은 근로시간 100만시간당 재발생 건수 강도율은 근로시간 없게 1000시간당 이 재해로 인해서 근로의 손실을 본 근로 손실일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산업재의 지표로 사용되지만 이 환율은 그냥 질병자 비율이기 때문에 산업재와 관련 없다 공기의 자정작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보기만 달리해서 또 나왔죠 공기는 희석작용, 세정작용, 살균작용 그리고 산화작용으로 자정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환원작용은 공기의 자정작용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여과작용도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환원, 여과작용은 공기자정작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기의 자정작용은 희석, 세정, 살균, 산화작용이다 사람이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는 면역을 인공적으로 백신을 몸속에 주입시켜서 면역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인공능동면역입니다 인공능동면역 인공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사를 맞고 면역을 얻게 된다 예방접종은 인공능동면역입니다 공기 중에 먼지가 많으면 어떤 건강장애를 일으키는가 자 바로 진폐증이죠 먼지, 이 진 먼지가 장기간의 폐조직에 쌓여서 서서히 기침이 심해지고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병이 진폐증입니다 공기 중에 먼지가 많으면 진폐증에 걸리기 쉽다 쥐가 매개하는 질병이 아닌 것은 자 2번에 아니카시스증은 고래회충에 일으키는 질병이죠 아니사키스 요 고래회충증은 고래와 돌고래 배설물에서 유충이 나와서 고등어나 오징어 등에서 기생하다가 식탁에 올라오면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인수공통감염증입니다 아니사키스 쥐가 매개하는 거 아니다 살모넬라증 유행성 출혈력 그리고 대표적으로 쥐페스트 페스트는 쥐가 매개하고 아니사키스증은 고래회충이 매개한다 세균성 이질을 앓고 난 아이가 얻는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세균성 이질은 아직까지 잘 듣는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세균성 이질을 앓고 나더라도 4번 면역이 거의 획득되지 않습니다 세균성 이질은 시겔라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병하는데 한 번 알콘한 아이도 면역이 거의 획득되지 않는다 세균성 이질 면역이 거의 획득되지 않는다 알아두세요 호흡기 전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홍역, 디프테리아, 베기레는 모두 호흡기에 의해서 전염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일본 뇌염은 뭐가 매개하죠? 바로 빨간진 모기가 매개합니다 이 빨간진 모기에 물릴 경우 바이러스가 혈액 내로 급격히 전파돼서 급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본 뇌염이에요 호흡기로 전염되지 않는다 호흡기 전염병은 홍역, 디프테리아, 베기레입니다 일본 뇌염 아니다 달걀을 삶았을 때 노른자 주위가 압록색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건 난황의 철과 남백의 황화수소가 결합해서 생성되는 거죠 요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찬물에다 담궈두면 되죠 찬물에다가 담궈두면 황화수소가 껍질 난각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압록색의 황화철 형성이 줄어들게 된다 달걀 삶을 때 노른자 주위 압록색으로 변하는 것은 난황의 철과 남백의 황화수소가 결합해서 압록색의 황화철이 생성되는 거예요 다음의 식단에서 부족한 영양소는 보리밥, 달걀 무침, 배추김치, 시금치, 된장국 콩나물 무침 자 보리밥에는 주로 탄수화물과 일부 단백질이 있고요 달걀 무침은 단백질과 지방 배추김치나 시금치, 된장국 콩나물 모두 야채가 들어간 거니까 무기질도 풍부하겠죠 보리밥에 탄수화물 달걀 무침에 단백질과 지방 탄단지는 모두 충족합니다 하지만 칼슘이 있나? 봤더니 칼슘이 부족한 식단이네요 배추김치, 시금치, 된장국 콩나물 무침 칼슘은 부족합니다 자 시금치, 된장국에 멸치 다시 했으니까 칼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 정도로는 부족하죠 다식국물에 멸치를 한 바가지 통째로 넣지는 않아요 다시 국물만 쓴다 따라서 보리밥, 달걀 무침 배추김치, 시금치, 된장국 콩나물 무침에는 탄단지 다른 섬유질은 풍부하지만 칼슘은 부족한 식단이다 국수를 삶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자 끓는 물에 넣는 국수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 맞죠? 물량에 비해서 국수 양이 많으면 엉겨붙거나 넘칠 수 있고 국수가 부풀기 때문에 적당량을 잘 생각해서 넣어야 된다 그리고 국수 무게의 6배에서 7배 정도 물에 삶는다 요것도 맞습니다 국수를 넣은 후에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하면 찬물을 조금씩 넣어줘야지 거품을 가라앉힐 수 있겠죠 이미 집에서 다 한 번씩 해봤다 국수 삶기 하지만 국수가 다 익으면 많은 양의 냉수에 식히긴 식히는데 천천히 식힌다? 자 요게 틀렸네요 국수가 다 익고 나면 많은 양의 냉수에 급속도로 식혀야 면발이 탱글탱글 쫄깃한 식감이 되죠 국수 익으면 냉수에 천천히 식힌다? X다 달걀의 기포성을 이용한 것은 달걀을 저으면 뽀얗고 조미라 기포가 올라오는데요 요러한 거품을 형성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바로 머랭이죠 자 한식 음식은 아니지만 요런 문제도 나옵니다 주로 제과제빵에 이용되는 계란 머랭은 달걀 흰자의 기포성을 이용한 것이다 조리용 소도구의 용도가 오른 것은 자 믹서를 재료를 다질 때 사용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요거 틀렸습니다 믹서는 재료를 잘게 갈거나 믹싱하는 용도 섞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휘퍼는 휘핑한다고 하죠 거품을 내거나 재료를 섞을 때 쓰는 거지 감자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한다 요것도 틀렸죠 자 야채 껍질 벗길 때는 아래에 필러 사용합니다 필러 뭐 단어뜸만 알면 되죠 필러니까 껍질 벗길 때 사용하는 거고 필러가 골고루 섞거나 반죽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니죠 자 정답은 4번 그라인더는 가는 거니까 쇠고기를 갈 때 사용한다 요게 맞겠네요 영어 단어만 알면 맞출 수 있다 그라인더는 쇠고기 갈 때 사용합니다 감자의 효소적 갈변 억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갈변에는 효소적 갈변이 있고 비효소적 갈변이 있죠 효소적 갈변의 특징은 그 식품 자체에 함유된 페놀류의 폴리페놀 옥시다아제가 작용해서 갈색으로 바뀌는 갈변되는 작용으로 주로 과일이나 채소를 깎아놨을 때 색이 변하는 것 그런 게 효소적 갈변입니다 요 효소적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아스코르빈산을 첨가하거나 아황산을 첨가하거나 물에다가 담궈놓는 물에 침지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질소를 첨가한다고 해서 효소적 갈변을 억제할 수는 없어요 효소적 갈변 억제 방법에 질소 첨가는 X다 어폐류에 소금을 넣고 발효 숙성시켜서 원료 자체 내에 효소의 작용으로 풍미를 내는 식품은 자 어폐류 소금 넣는다 발효 숙성시킨다 뭐죠? 젓갈이죠 어폐류에 소금을 넣고 발효시켜 만드는 젓갈 원료 자체 내에 효소 작용으로 풍미를 내는 식품이다 젓갈 자 트렌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어떤 원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가? 바로 수소입니다 트렌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이 산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트렌스 지방 식물성 기름에 수소 첨가할 때 발생한다 단백질의 소화 효소는 단백질 분해 효소 세 가지는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죠 펩신과 트립신은 동물의 위에게 들어있고 레닌은 신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펩신입니다 자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고요 리파아제는 지방 분해 효소 옥시다아제는 총매 작용을 하는 산화 효소예요 따라서 단백질 소화 효소는 펩신이다 펩신, 트립신, 레닌 기억해둡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 생선을 후라이팬이나 석수에 구울 때 들러붙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후라이팬을 먼저 달궈서 높은 온도에서 굽기 시작해야 되는데 1번에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굽는다 이러면 생선이 후라이팬에 달라붙습니다 생선을 후라이팬이나 석수에 구울 때 기름칠하는 것도 막을 만들어서 들러붙지 않게 하겠죠 따라서 낮은 온도 서서히 굽는다 이게 생선 구울 때 들러붙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아요 큰소리치고 요리했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부드러운 살코기로서 맛이 좋으며 구이, 전골, 산정용으로 적당한 쇠고기 부위는 바로 2번 안심채끗 우둔입니다 뭐 할 때 좋다? 부드러운 살코기라서 구이, 전골, 산정용으로 적당합니다 안심채끗 우둔 요 살코기라는 말이 지방이 적다는 얘기예요 지방이 적고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운 부위다 하지만 요 양지나 사태 혹은 설도 같은 것은 육질이 질긴 부위죠 요런 것들은 찜이나 탕 장조림 육회 같은데 적합하고요 갈비나 삼겹살에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부드러운 살코기다 요 설명에 맞지 않겠죠? 부드러운 살코기로 구이, 전골, 산정용으로 적당한 부위는 안심채끗 우둔입니다 지방이 적고 고기가 연하다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 첨가하는 다음 물질 중 글루텐 형성을 도와주는 것은 자 글루텐이라는 게 밀가루 속에 있는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단백질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물에 용해되지 않는 부용성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죽을 하게 되면 반죽이 마법처럼 부풀어오르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글루텐 형성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달걀입니다 밀가루 반죽할 때 글루텐 형성을 도와주는 것은 달걀이다 시금치를 데칠 때 색을 보존하기 위한 조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시금치 데칠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뚜껑을 덮는다 틀렸다 그리고 다량의 조리수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뭐 때문이냐고요 바로 이 시금치에는 유기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유기산을 증발시켜야 시금치의 푸른색을 보존할 수 있고 또 물을 많이 다량의 조리수를 사용해야 이 유기산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 데칠 때 색 보존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고 다량의 조리수를 사용한다 1번이 정답이에요 차 커피 코코와 과일 등에서 수렴성 맛을 주는 성분은 자 요 수렴성 맛이라는 게 떫은 맛입니다 자 떫은 맛 나는 건 탄인이죠 차 커피 코코와 과일의 탄인 성분이 수렴성 맛인 떫은 맛을 낸다 고등어 150g을 돼지고기로 대체하려고 한다 고등어의 단백질 함량을 고려했을 때 돼지고기는 약 몇 g이 필요한가 단 돼지고기 100g당 단백질 함량은 20.2g이고 지질은 10.4g 돼지고기 100g당 단백질 함량은 18.5g 지질은 13.9g이다 자 구하려고 하는 게 고등어를 대체하는 돼지고기의 양인데 그 기준이 단백질 함량이죠 단백질 함량을 고등어만큼 가지려면 돼지고기를 몇 g을 써야 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질 함량 지방 함량은 필요 없죠 고등어 100g당 단백질 함량이 20.2g이기 때문에 현재 대체하려고 하는 고등어 150g의 단백질 함량은 30.3g이죠 20.2 곱하기 1.5니까 따라서 돼지고기 가지고 이 30.3g만큼 충족하려면 돼지고기가 100g당 단백질이 18.5g 들었으니까 100대 18.5는 xg 대 30.3 이런 비례식이 성립하겠죠 이걸 그대로 외항 곱하기 내항은 같다 18.5x는 100 곱하기 30.3 x는 이걸 18.5로 나눠주면 되겠죠 3030 나누기 18.5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약 163.78g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고등어 150g을 돼지고기로 대체하려고 할 때 고등어 단백질 함량을 고려했을 때 돼지고기 약 몇 g 필요한가 고등어 100g당 단백질 함량에서 150g에 있는 단백질 함량을 구하고요 그것만큼 돼지고기를 통해서 그 단백질 양만큼을 가진 돼지고기의 무게를 구하는 그런 비례식 100대 18.5는 x 대 30.3 이렇게 놓고 구합니다 자 이런 비례식을 세우기가 그러면 요 아래 해설에 있는 식으로 푸셔도 돼요 단백질 1g이 함유한 돼지고기 무게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30.3을 곱하면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튀김옷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정답은 4번 튀김옷에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아주 차갑게 해야 되는데 30도 전으로 해야 튀김옷의 점도를 높여서 내용물을 잘 감싸고 바삭해진다 요게 틀렸습니다 튀김옷을 할 때는 물의 온도는 차가운 온도 차가운 물을 사용해야 글루텐 형성을 방해해서 튀김이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하게 튀겨진다 따라서 튀김옷 할 때 글루텐 함량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번에 글루텐 함량이 많은 강력분을 사용하면 튀김 내부에서 수분이 증발되지 못해서 바삭하게 튀겨지지 않는다 요거 맞고요 달걀을 넣게 되면 달걀 단백질이 열에 응고됨으로써 수분을 방출함으로 튀김이 바삭하게 튀겨진다 요것도 맞습니다 달걀 넣으면 단백질 응고로 수분이 방출돼서 바삭하게 튀겨진다 그리고 식소다를 소량 넣어주면 가열 중에 이산화탄소를 발생한과 동시에 수분도 방출되기 때문에 튀김옷이 바삭해진다 달걀 넣거나 식소다를 소량 첨가하는 것은 튀김을 더 바삭하게 해줘요 그리고 글루텐 함량은 줄여야 된다 강력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튀김옷을 만들 때 물의 온도는 차갑게 해야 된다 물의 온도 30도 전후다 X다 생선을 조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에 선도가 약간 저하된 생선은 조미를 비교적 약하게 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짧은 시간 내에 끓인다 요것도 생선 내에 남아있는 불미성분과 미생물들을 처음에 가열할 때 수분가는 뚜껑을 약간 열어서 비린내를 휘발시켜야 되고 모양 유지와 맛성분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양념간장이 끓을 때 생선을 넣기도 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선도가 저하된 생선 조미를 약하게 한다 틀렸고 뚜껑을 덮는다 틀렸고 짧은 시간 내에 끓인다 요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이다 식단을 작성할 때 구비해야 하는 자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식단 작성 시에는 식품의 재료와 영양 성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죠 계절별 식품표와 어떤 한 식품을 영양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치 식품표 그리고 식품 영양 구성표 등은 식단 작성 시 구비해야 되지만 기기 위생 점검표는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단 작성 시 기기 위생 점검표는 구비 자료로 거리가 멀다 당용액으로 만든 결정형 캔디는 바로 퐁당입니다 당용액으로 만들었다 결정형 캔디다 퐁당 찾으세요 저 연못에 사탕 던질 건지 말 건지 결정해 퐁당 당용액으로 만든 결정형 캔디 퐁당이다 기초대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최소 에너지량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기초대사량은 단위체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정상시보다 영양상태 불량할 때 더 크다 영양상태가 불량하면 우리 몸은 기초대사량을 줄이게 되고요 근육조직 비율이 낮을수록 더 크다 근육조직이 많은 남성이 기초대사량도 크죠 근육조직 비율이 낮으면 기초대사량도 낮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대사량이 더 크다 이것도 틀렸죠 기초대사량은 말 그대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량이다 단위체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제품의 제조수량 증감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발생하는 원가는 바로 일정하니까 고정돼 있다 고정비입니다 제품의 제조수량 증감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발생한다 고정비 제조수량 증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변동한다 그러면 3번의 변동비죠 매월 일정액이다 고정비 제조수량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한다 변동비예요 일반 가열 조리법으로 예방하기 가장 어려운 식중독은 가열에서 예방하기 어렵다 가열로 죽이기 힘든 독소를 가졌다 그런 뜻이겠죠 바로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포도상구균의 장독소인 엔테로톡신은 열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0도씨에서 가열에서는 죽지 않고 200도씨에서 30분 이상 가열해야 죽습니다 열에 아주 강하다 일반적인 가열 조리법으로 예방하기 가장 어려운 식중독 포도상구균 식중독입니다 독소가 뭐다? 장독소인 엔테로톡신이에요 살모넬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에 내열성이 강한 독소를 생성한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합니다 따라서 내열성 강한 독소 생성한다 요게 틀렸다 방금 봤던 포도상구균하고 헷갈리면 안됩니다 살모넬라는 열에 약하고 포도상구균의 장독소 엔테로톡신이 열에 강한거에요 살모넬라는 그람 음성강균으로 동식물계에 널리 분포해 있고 발육의 최적온도는 37도고 10도씨 이하에서는 거의 발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는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살모넬라균에는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맞다 틀린 것은 살모넬라가 내열성이 강한 독소를 생성한다 엑스입니다 열에 약 보건복지 가족불형이 정하는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없는 자는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군수구청장 요런 사람들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 다른 사람으로 또 바꿔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뭐를 지정할 수 있다 우수업소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자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평균 필요량이라는 것은 모두 영양섭취기준의 구성요소 맞고요 요 하한섭취량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한이 아니라 상향섭취량이 또 하나의 영양섭취기준입니다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평균 필요량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영양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한의 섭취량 요 상한섭취량이 영양섭취 구성요소고요 하한섭취량이라는 것은 없어요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 하한섭취량은 없다 다음 중 감염염식 중독이 아닌 것은 자 살모넬라식 중독 장연비브리오식 중독 리스테리아식 중독 요건 모두 감염염식 중독이지만 포도상구균식 중독 요건 장독서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이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뉴입니다 살모넬라 장연비브리오 리스테리아식 중독은 감염염식 중독 포도상구균식 중독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뉴균 요 두 가지는 대표적인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과거 일본 미나마타병의 집단발병 원인이 되는 중금속은 수은이죠 미나마타병 집단발병 원인 수은 중독이다 1956년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시에서 인근 화학공장에서 방류한 폐수를 통해서 메틸수은이 포함된 조개 및 어류를 먹은 주민이 집단발병했다 해서 지역 이름을 따서 미나마타병이라고 부르는 중금속 중독 증상은 바로 수은이 그 원인입니다 사용이 허가된 발색제는 대표적으로 아질산 나트륨이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등 식육 가공품과 명란젓 연화의 젖 등 젓갈류의 발색 및 방부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제입니다 아질산 나트륨 햄 소세지 베이컨 등의 발색제로 쓰인다 아질산 나트륨 질병에 걸린 경우 동물의 몸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은 뇌손상을 통해서 신체 전부가 마비되는 증상을 가져오는 질병은 바로 리스테리아증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리스테리아증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발병 시에 뇌손상을 가져와서 질병에 걸린 경우 동물의 몸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다 리스테리아증 암모니아, 아민유, 황화수소 등 악취가 심한 부패 생성물들이 생겨납니다 암모니아, 아민유 황화수소는 단백질 부패 생성물 맞지만 요 글리세린은 아니죠 글리세린은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을 분해했을 때 얻어지는 무생무치의 액체다 지방을 분해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린 다른 말로 글리세롤로 분해된다 요렇게 배웠죠 글리세린은 단백질 부패 생성물 아니다 식품위생법의 화학적 수단에 의해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반응 외에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얻는 물질은 자 키워드는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반응 외에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얻는 물질이다 화학적 합성품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죠 분해반응 외에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얻는 물질 화학적 합성품 식품위생법의 화학적 수단 화학적 수단에 의해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반응 외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는 물질 화학적 합성품입니다 지방성분이 분해되어 독성물질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일컫는 말을 소르빈산 그리고 프로피온산은 모두 보존료로 쓰입니다 하지만 구안일산은 표고버섯의 감칠맛 성분이에요 보존료 아니다 안식향상 소르빈산 프로피온산은 합성 보존료로 쓰입니다 구안일산은 감칠맛 성분이다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유해한 착색료는 자 이름들이 모두 뭔가 해로워 보이는데요 요 아우라민이 바로 황색 타르 색소로 과자나 단무지 팥 앙금류 등에 사용하면 두통과 맥박 감소 의식불명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유해한 착색료 맞다 아우라민은 유해한 황색 착색료입니다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둘씨는 설탕의 250배의 단맛을 내는 역시 사용이 금지된 인공 감미료고요 롱가릿은 발암물질인 포르말데이드가 들어있는 표백제다 그리고 붕산은 소독 살충제죠 착색료는 아니다 따라서 식품 첨가물 중 유해한 착색료 찾아라 황색 타르 색소로 현재는 사용 금지된 발암물질인 아우라민 찾으세요 아우라민 절대 먹지 마세요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건 앞에 보기가 빠졌죠 자 영양소는 식품의 성분으로 생명현상과 건강유지를 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맞죠 건강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물은 체조직 구성요소로서 보통 성인 체중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맞아요 물은 우리 몸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절소란 열량을 내는 무기질과 비타민을 말한다 자 조절소가 무기질과 비타민은 맞지만 열량을 내지는 않아요 열량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열량소라고 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탄단지가 열량소에 해당합니다 조절소란 말 그대로 생활기능을 조절하는 역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무기질과 비타민 또 물 등을 말합니다 열량을 내는 건 열량소지 조절소 아니다 밀폐된 포장식품 중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주로 어떤 균에 의해서인가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 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겁니다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생존하면서 열의 강한 포자를 만들어서 아주 끈질기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살균 처리를 해서 이 균이 죽더라도 포자는 계속 생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된 포장식품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열의 아주 강한 포자를 생산한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 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요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양갱을 만들 때 점성과 탄력 그리고 투명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넣는 재료는 바로 설탕입니다 여기에 젤라틴 같은 거 있다고 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양갱의 점성과 탄력 투명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설탕이 그 역할을 합니다 양갱 설탕 양갱 설탕 달달하죠 양갱 양갱의 점성 탄력 투명도 증가시키는 건 설탕입니다 다음 연결한 것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과자류 만들 때 방역분 쓰는 거 맞고요 탄력 있고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것이 글루텐이니까 글루텐 함량이 박하게 들어있는 방역분을 사용해서 푸석푸석한 과자류를 만들고요 면유에는 중력분 사용한다 중간 정도의 글루텐 함량 중력분으로 면유 만들고요 케이크도 방역분으로 만든다 하지만 식빵 마카로니는 글루텐 함량이 많은 강역분으로 만듭니다 글루텐 함량이 12에서 13% 이상이다 식빵 마카로니 강역분으로 만듭니다 방역분 틀렸다 과자 케이크 방역분 면유나 만두피 중력분입니다 식빵 마카로니 강역분이다 자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필수 아미노산에는 메티오닌, 트레오닌, 라이신 모두 필수 아미노산 맞습니다 하지만 글루타민산이 들어가면 안 되죠 글루타민산은 육류나 생선, 달걀 등에 들어있는 감칠맛이 나는 자연 발생 아미노산은 맞지만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다 필수 아미노산에는 메티오닌, 트레오닌, 라이신 거기에 더해 발린, 류신 이소류신, 페니랄라닌 마지막으로 트리프토판 이렇게 8종류가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8종 있다 메티오닌, 트레오닌, 라이신, 발린 류신, 이소류신, 페니랄라닌, 트리프토판이에요 글루타민산은 아니다 신선한 생육에 환원형 미오글로빈이 공기가 접촉하면 분자상의 산소와 결합하여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되는데 이때의 색은 선명한 적색입니다 뭐의 색이? 옥시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은 원래 어두운 적자색이지만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면 선명한 적색이 된다 선명한 적색의 옥시미오글로빈이 됩니다 옥시미오글로빈은 어두운 적자색이 아니라 산소와 만나서 어두웠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선명한 적색이 된다 영양소와 그 기능의 연결이 틀린 것은 유당, 젖당은 정장작용하고 장운동을 돕고 셀룰로서는 변비 예방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작용을 하죠 이것도 맞다 하지만 칼슘이 해모글로빈의 구성성분이다 요게 틀렸네요 칼슘이 하는 역할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 응고와 근육의 수축 신경전달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해모글로빈 구성성분은 아니에요 해모글로빈 구성성분은 철이죠 칼슘이 해모글로빈 구성성분이다 요게 틀렸다 요오드가가 100에서 130인 식물성 기름이 아닌 것은 각종 식물성 기름에 요오드가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요오드가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안개하죠 100 이하인 게 있고 100에서 134인 게 있고 130 이상인 게 있습니다 요오드가는 오일의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102하면 불건성류라고 하고요 130 이상이다 건성류라고 부른다 그리고 100에서 134이면 반건성류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알아두고 문제에서 요오드가가 100에서 130인 게 아닌 것은 요렇게 물었으니까 반건성류가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참기름과 면실류 대두유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가가 100에서 130인 반건성류가 맞고요 들기름은 대표적인 요오드가 130 이상의 건성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들기름은 건성류고 요오드가가 200 가까이 됩니다 참기름, 면실류, 대두유는 반건성류 불건성류에는 땅콩류, 올리브유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미숫가루를 만들 때 건젤로 가열하면 전분이 열분에 돼서 덱스트린이 만들어진다 이 열분의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미숫가루 보고 바로 호정화 떠오르셔야죠 뻥튀기 미숫가루 식빵을 토스터에 구울 때 밀가루나 빵가루를 입혀서 기름에 튀길 때 건젬에 의해서 전분이 열분에 돼서 덱스트린으로 바뀌는 과정 바로 호정화입니다 미숫가루 만들 때 건젤로 가열하면 전분이 열분에 돼서 덱스트린이 만들어진다 이 열분의 과정을 호정화라고 한다 다음 성분 중 생선묵에 점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은 바로 전분이죠 생선묵, 전분 생선묵에 점탄성은 전분을 첨가해서 얻습니다 생선묵에 점탄성 전분 첨가해서 얻는다 자 아까 양갱은 설탕이었어요 안 까먹으셨죠? 생선묵은 전분 양갱은 설탕이다 다음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초절임 쌈을 할 때 얇게 썰은 무를 식소다 물에 담가두면 무의 색소 성분이 알카리에 의해서 더욱 희게 유지된다 자 요거 틀렸습니다 무초절임 쌈할 때 식소다 물에 담가두면 누렇게 변해요 왜냐하면 무나 배추 같은 흰색 채소는 안토잔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다량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식소다가 닿으면 색상이 누렇게 변한다 따라서 더욱 희게 유지된다 X 맞는 것도 볼까요? 양파 썬 것에 강한 향을 없애기 위해 식초를 뿌려서 효소작용을 억제시켰다 맞습니다 양파 썬 것에 식초 닿으면 효소작용이 억제되면서 특유의 매운 향을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골에 핏물을 우려내기 위해 찬물에 담가서 혈색소인 수용성 해모글로빈을 용초시켰다 요것도 맞는 방법이고요 해모글로빈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핏물 우려내기 위해서 찬물에 담가둔다 그리고 모양을 내었선 양송이에 레몬즙을 뿌렸더니 색이 변하는 것을 산을 이용해서 억제시켰다 요것도 맞습니다 양송이에 레몬즙 뿌리면 산 성분에 의해서 색변화를 억제시킬 수 있다 하지만 무초절임 쌈에 식소다 넣으면 더욱 희게 유지된다 틀렸습니다 플라보노이드와 식소다가 만나면 누렇게 변색된다 젤 형성을 이용한 식품과 젤 형성 주체 성분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양갱의 젤 형성은 팩틴으로 한다 요거 틀렸죠 양갱의 젤 형성은 한천으로 하고요 도토리묵은 한천이 아니라 아까 전분으로 점탄성을 부여한다고 했죠 생선묵 도토리묵의 점탄성은 전분으로 형성시킨다 족편은 젤라틴 요게 맞네요 족편을 만들 때는 동물성 유도 단백질인 젤라틴으로 젤 형성한다 과일잼의 젤 형성은 전분이 아니라 팩틴으로 합니다 과실 속의 당류인 팩틴으로 젤을 형성한다 과일잼 양갱은 한천 도토리묵은 전분 과일잼은 팩틴 그리고 족편은 젤라틴으로 젤 형성해요 상수를 여과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우리가 수돗물을 여과해서 들어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세균 감소죠 수질이 좋아진다 수돗물을 여과함으로써 온도 조절이 되거나 수량이 조절되거나 뿌연 탁도가 증가한다 여과하면 상식적으로 탁도가 증가하지 않죠 탁도도 감소하겠죠 따라서 상수를 여과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세균 감소입니다 세균 감소와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 밀가루 제품의 가공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밀가루의 가공 특성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낼 건지 밀가루를 써서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건지 면을 뽑을 건지 식빵이나 마카로니 만들건지 이런 가공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글루텐의 많고 적음입니다 글루텐의 함량에 따라서 가공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라이싱과 트리프토파는 필수 아미노산이었죠 밀가루 내에서 아주 소량입니다 아주 소량의 단백질 성분이고 글로블리는 밀가루를 구성하는 수용성 단순 단백질로 제품의 가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밀가루 제품 가공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글루텐이다 전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분은 단당류인 포도당이 수천, 수만 개가 결합된 다당류죠 전분은 찬물에 쉽게 녹지 않고 달지는 않지만 온화한 맛을 줍니다 요것도 맞다 그리고 가열하면 팽윤되어서 점성을 갖는다 요것도 맞아요 하지만 동물체내에 저장되는 탄수화물로 열량을 공급한다 전분은 동물체내에 전분의 형태로 그대로 저장되는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버리고 남는 부분은 글루코겐으로 변해서 강과 근육에 하루 정도 필요량만 소량 저장되거나 지방으로 바뀌어서 축적되기 때문에 동물체내에 저장되는 탄수화물이다 요 설명이 틀렸어요 전분은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열량 공급하는 건 맞지만 대부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버린다 저장되더라도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됩니다 효소의 주된 구성성분은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효소의 주된 구성성분은 단백질이다 신선한 달걀을 간별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신선한 달걀은 햇빛이나 전등 불빛을 비췄을 때 보이는 공기집이 촘촘할수록 작을수록 신선하고요 6% 농도의 소금물에 가라앉아야 됩니다 잘 가라앉아야 신선하다 그리고 깨뜨려서 접시에 놓으면 노른자가 볼록하고 흰자의 점도가 높은 것이 신선한 달걀이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흔들었을 때 내용물이 잘 흔들려야 신선하다 요게 틀렸네요 흔들었을 때 내용물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탄력이 없는 거죠 신선도가 떨어진 달걀이다 흔들었을 때 내용물이 잘 흔들려야 신선하다 요게 틀렸다 자 이상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최신 CBT 복원 실전 모의고사 네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홍공TV 구독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